여러분은 푸바오가 강철원 주키퍼를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나요?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강철원 주키퍼가 푸바오를 보러 갔던 영상의 많은 네티즌들이 강철원 주키퍼를 알아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푸바오가 태어난 순간부터 불과 세 달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주키퍼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의견이 더욱 갈리는 상황인 듯한데요.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다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알려져 있던 말레이시아의 판다들도 사육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영상을 올리며 푸바오 또한 사육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영상의 판다들 또한 자신과 교감했던 사육사들을 못 알아본 게 맞을까요? 참고로 판다는 인간들과 교감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알려진 개보다 평균 아이큐가 높으며 인간으로 따지자면 3에서 4세 유아의 지능과 비슷할 정도로 총명하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7세 수준을 보이는 판다도 존재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총명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을 구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판다들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네티즌들도 존재했는데요. 판다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시안이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당 영상에 반문하는 댓글이 올라오며 판다들이 구분을 하기에는 키워준 사육사들이 너무 멀리에 있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푸바오와 주키퍼들의 애틋함을 더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주키퍼들이 판다들과 교감을 깊게 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많은 중국 팬들 또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교감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중국 팬들의 주장인 것인데요. 그 예시로 바로 아이바오를 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바오는 중국에서 지낼 당시 학대로 인하여 사육사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었는데요. 함께 한국으로 향하기 위해 찾아왔던 강철원 주키퍼가 다른 사육사라면 하지 못할 정성을 들였기에 아이바오가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주키퍼들에게 마음을 점차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죠. 아이바오는 자신이 낳은 새끼를 직접 보여줄 정도로 주키퍼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바오가 낳은 푸바오 역시 주키퍼들을 믿고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 중국에서도 많은 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판다들은 특정 부분을 만지게 되면 공격이 발휘되기도 하는데요. 정작 푸바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디를 만져도 괜찮은 듯이 보여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크게 행동하면 주키퍼들이 다칠까봐 천천히 움직이거나 세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 도착해서도 푸바오를 만난 사육사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지능이 높은 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다들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질문에 답은 에버랜드가 자연 농원이던 시절 함께 지냈던 강철원 주키퍼와 리리라는 판다의 재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리리는 밍밍과 함께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된 판다였는데요.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IMF로 인하여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리와 밍밍은 둘 다 암컷이었기에 번식을 할 수 없었으며 중국도 이 사실은 먼 훗날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리리와 밍밍을 떠나보내던 강철원 주키퍼는 당시를 회상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판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판다를 드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렇게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데리러 갔을 때 리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리리는 강철원 주키퍼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 리리라고 하는 암컷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거의 한 20년 만에 중국에 판다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리리라는 친구가 저를 알아봤어요. 리리는 강철원 주키퍼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려 20년에 가까웠음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판다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던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푸바오가 강철원 주키퍼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번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푸바오는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삐진 척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의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푸바오의 행동 덕분인데요. 특히나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든 이유는 강철원 주키퍼가 마지막으로 푸바오의 얼굴을 보고 간 후부터 푸바오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발한 것으로 유명한 푸바오가 기운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눈에 띄는 점은 관람객의 반대편을 향해 몸을 돌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슬퍼 보이는 그 뒷모습에 중국 팬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다음 날에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키퍼들을 찾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강철원 주키퍼와 비슷한 모습을 한 남성이 보이면 신이 나서 달려갔지만 이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쪽으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죠. 이 광경을 직접 확인했던 중국 팬들은 푸바오가 강철원 주키퍼의 재방문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강철원 주키퍼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는 오해가 쌓였지만 푸바오는 강철원 주키퍼를 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게 되면 강철원 주키퍼가 서 있었던 관람객 쪽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서성거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더군다나 목소리를 듣고는 한참이나 강철원 주키퍼를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 강철원 주키퍼의 다정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푸바오는 강철원 주키퍼가 오지 않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관람객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기도 했는데요. 한참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후에는 관람객들이 보이는 장소에 가더니 앞에 아닌 뒤를 돌더니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앉은 듯한 모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했지만 많은 한국 팬들은 이 행동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라진 모습이기도 했으며 푸바오가 주키퍼들의 관심을 원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에는 이 모습을 하게 되면 강철원 주키퍼 혹은 송영관 주키퍼가 달래주며 자세를 고쳐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의 귀여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주키퍼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던 푸바오는 예전처럼 뒤를 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다가와 달래주는 사람도 자세를 고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가만히 뒤를 돈 채 주키퍼들이 언제 올 것인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이제 강철원 주키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했던 걸까요? 푸바오가 전에는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채 서글프게 우는 푸바오를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강철원 주키퍼와 만나기 전까지는 잠을 자다가 울음소리를 내는 푸바오를 만나볼 수 있었으나 나무에서 우는 모습은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살피며 주키퍼들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나무위에서 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하죠. 푸바오가 강철원 주키퍼를 마주했을 때 삐진 척하고 있었다면 강철원 주키퍼가 더 가까이 다가와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 반가웠기에 더 어리광을 피웠을 뿐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줬던 것은 아닐까요? 푸바오는 현재까지도 나무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중국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강철원 주키퍼와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식사를 하다가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푸바오가 어리광을 피울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더 이상 울지 않고 푸바오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